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금요일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하가 스페셜의 주머니 마인넴의 코너에서 다룬 죄인 OLED와 관련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종목 이야기를 많이 못해드렸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종목 이야기 위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지난 금요일 제가 TV방송에서 진행한 마인드맵의 자료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업체별 투자 계획을 보면 삼성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네 가장 금액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쪽에 OLED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 OLED 투자를 선의점 적극적으로 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LG디스플레이가 주도해 나갔던 게 바로 대형 OLED입니다. 그래서 바로 TV에 쓰이는 대형 OLED인데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대형 OLED 특히 컴덤닷 OLED 쪽에 투자를 좀 더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 하반기에 컴덤닷 OLED TV 패널을 이제 양산하구요. 내년 이제 CS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OLED TV를 이제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OLED TV에 이런 수요가 크게 느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은 대형 컴덤닷 OLED 투자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벨루체인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구요. 자 LG는 특히 이제 대형 OLED 쪽에 증설이 지금 인상되는데 제가 네 금요일 TV 방송에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는 좀 일정이 제가 여러 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엇갈립니다. 어떤 보고서는 올 하반기에 중국 광주 쪽에 50% 증설이 이뤄질 거다라는 보고서도 있구요. 제가 내년 하반기에 중국 광주 쪽에 증설이 있을 거다. 이런 뭐 두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LG도 어차피 대형 오일 쪽에 투자가 될 건데 아직 그 시기는 아직 뭐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소형 쪽의 증설은 삼성보다는 그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삼성이 오히려 좀 더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자 중국은 대규모 투자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네 일단 이제 수율 그러니까 이제 완성품 중에 이제 합격품 네 이제 분량률을 줄이는데 좀 더 네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투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매력을 제가 네 좀 강조해 드렸었죠. 그래서 네 삼성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밸류 체인을 가장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구요. 그 다음이 LG 그 다음이 네 중국이라는 점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네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구요. 특히 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재주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구요. 그래서 이제 이제 면적이 확대되면서 면적이 확대되면은 이제 소재의 투입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재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정리해놨는데 이 종목들이, 그렇죠. 이제 소재 종목들이 지금 밸류 체인에 있어도 가장 먼저 좀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덕산네오루스죠. 그래서 이제 소재 종목들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이따가 제가 요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죠. 이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TE방송에서도 관련주를 삼성디스플레이 향, LG디스플레이 향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해 드렸구요. 자 그리고 보라색 글씨가 있습니다. 네 보라색 글씨 종목들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양쪽 모두 네 공급은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네 색깔을 좀 넣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TV방송에서는 시간이 네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뭐 종목들 네 특히 이렇게 좀 색깔을 좀 빨간색 칠을 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차트를 제대로 네 못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차트를 보면서 네 종목들 한번 위치도 한번 점검해 보겠구요. 자 앞으로 뭐 어느정도 주가가 음질걸로 보이시는지 그 점도 여러분들께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종목들 특히 이 뭐 음 큰 종목들 네 큰 글씨에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해 보겠구요. 남은 시간은 네 좀 작은 종목 네 빨간색의 작은 종목들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첫번째 종목 네 이오텍커넥스 네 이오텍커넥스는 네 큰 글씨로 제가 강조해 드렸구요.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양쪽 모두 네 공급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이오텍커넥스 차트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오텍커넥스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이오텍커넥스는 음 반도체 네 전공정과 네 후공정 그리고 네 PCB 그 인쇄 로기판 드릴링과 네 디스플레이 제조시에 필요한 레이저 장비를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자 레이저 장비를 공급한 업체다. 요렇게 여러분들 네 기억하시면 되겠구요. 특히 뭐 오늘 음 이제 주제이 OLED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OLED는 공정이 산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정밀한 네 가공장비가 좀 필요한데요. 네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레이저 기술을 바로 이제 음 이오텍커넥스가 네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네 전방 산업 중에 뭐 반도체 쪽 그렇죠 반도체는 이제 상승 사이클 그렇죠 이제 진입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레이저 장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 투자가 네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오텍커넥스 네 이런 레이저 장비 업체로서 좀 음 진의 장벽도 있구요. 네 성장도 좀 차별적으로 이룰 수 있을 걸로 네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을 보시면은 네 연간 실적입니다. 네 2021년 바로 여기죠. 원래 예상 네 영업이익은 783억 원입니다. 지난해 385억 원 이었죠. 네 지난해 대비 거의 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구요. 내년에 이제 1000억 원 넘습니다. 1024억 원 네 5년에 1229억 원으로 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한다는 알 수 있구요. 자 순이익도 네 지난해 213억 원에서 원래는 673억 원 내년에 796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오텍커넥스 네 실적이 네 꾸준한 증가세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니까 고정 참조하시구요. 그래서 네 뭐 시가총액은 현재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 예상 순이익 대비 현재 네 실가총액은 네 PER 한 17.5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네 숙을 보시면은 최근에 네 이오텍커넥스는 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구요. 보험이나 네 투신 네 근로자 쪽에 매수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네 기간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네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요즘 뭐 네 앞으로 뭐 네 뭐 실적도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는 흐름이고 자 그리고 최근에 네 수급도 특히 기간 수급이 네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찾을 보시면 주가는 지난 4월에 고점을 짓고 네 조정을 좀 받았죠. 네 한번 조정받고 한번 좀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조정받고 일단 쌍바닥 패턴으로 한 두 번 정도의 네 조정을 좀 보였구요.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세를 감안할 때 네 충분히 지금 관해서는 네 관심있게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오텍커넥스 네 첫번째 종목으로 한번 네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한솔케미칼 입니다. 네 한솔케미칼 삼성디스플레이를 네 주요 고객사로 좀 두고 있구요. 그래서 네 뭐 한솔케미칼은 네 앞에서 제가 마인드맵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이 이제 올 하반기에 컴던닷 네 OLED를 이제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솔케미칼은 바로 이제 컴던닷 소재를 공급한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네 컴던닷 OLED 패널이 올 4분기부터 본격 양상되면서 컴던닷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삼성의 컴던 OLED 네 출하하는 한솔케미칼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재료를 할 수 있구요.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이제 반도체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를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한솔케미칼은 삼성의 네 중국 시안 공장이 네 시안의 그 낸도 공장이 있습니다. 네 시안의 낸도 공장이 지난 그 2분기부터 네 이제 가동률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쪽에 네 매출이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구요. 그래서 반도체 교통에도 지금 음 투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네 그만큼 또 수요가 늘면서 네 소재의 네 투입량도 계속 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한솔케미칼은 네 컴던닷 소재가 사나이 크게 이제 하반기에 네 이제 매출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쪽도 이제 중국 시안 공장이 다시 재가동 되면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 참조심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솔케미칼 네 최근에 네 수급을 한번 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네 참조심 되겠구요. 그래서 외국인이 거의 매일매일 사고 있죠. 네 거의 뭐 매일 사고 있고 최근에 또 금융사 쪽에 매수세나 연기금 쪽에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 산행 긍정적이구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원래 네 연간 실적 바로 여기입니다. 네 2021년인데요. 원래 이상 영업이익은 2109억원인데 지난해 1519억원 대비 한 600억 증가구요. 내년에는 2445억원 내년에 2700억원 대로 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순이익도 지난해 1200억원 대에서 원래는 1600억원 때 내년에 1800억원 때 내후년에 2000억원 대로 내 순이익도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네 원래 예상 순이익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조 8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버는 거 대비 17.5배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되겠구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뭐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기간 매수도 일부 좀 유입되고 있구요. 앞으로 하반기에 컴퓨터 매출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한번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주가도 계속 우상향의 추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어느정도 있으니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종목은 바로 이제 BH입니다. 네 BH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가장 뭐 좋은 팝픽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이 회사는 OLED 패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RFP10이라는 인쇄로 기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BH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 연초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해 저점을 다지고 다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 빠진 이유는 바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 실적이 시장에 기대치 못 미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애플향 제품 믹스가 악화됐기 때문이구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애플의 4개 모델 모두에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지난해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중저가 모델 쪽에 공급이 증가했었는데요. 자 이론에서 이제 수익성이 좀 좀 훼손되었다는 점. 네 이 점이 실적을 네 좀 이렇게 좀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올 하반기 이후로 실적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특히 뭐 이제 경쟁사가 바로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RF PCB 사업을 좀 철수를 좀 고려하고 있구요. 그래서 삼성전기에서는 지금 RF PCB가 유일하게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디스플레이 내에서 BH의 점유율이 55% 삼성전기의 점유율이 45% 정도 되는데요. 삼성전기가 지금 거의 뭐 RF PCB 사업을 철수하는게 거의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철수가 확정이 되면은 BH는 삼성전기의 점유율이 45%를 상당 부분 그렇죠. 네 점유율 확대로 하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BH 올 하반기에 애플의 이제 4개의 모델이 모두 RF PCB를 공급하면서 실적도 사나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기의 철수로 인한 또 기대감도 반사적인 이익이죠. 그래서 상대적 기대감이 많이 커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2021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올해 이상 영업이익은 490억원인데 지난해 340억 대비 그렇죠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고요. 내년에 850억원 내후년에 972억원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도 지난해 259억원에서 올해는 452억원 내년에는 745억원 내후년 845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가 예상되고요. 특히 올해 대비 내년 이익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상 순이익이 한 745억원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6688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요청목은 현재 PER이 한 8.8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죠. PER 8.8배.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보시면은 연기금 투신 보험 그렇죠. 연기금 투신 보험 쪽에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뭐 지난주 이후로는 네 외국인 매수세도 최근에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주 수급 특히 뭐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도로고 최근에도 외국인 매수까지 또 붙여지면서 주가도 네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한 달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목 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네 추가적인 상승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네 PER가 음 8.8배 그렇죠. 여전히 별로 상당히 싸고 충분히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를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보수 잡아도 한 2만 2천원대 매물 때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 시도 나올 걸로 보이시고요. 매물 때만 소환하면은 한 2만 4천 5백원에서 2만 5천원 구간까지도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고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내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음 우상향 추세 오늘 바닥을 잡으신 우상향 추세는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고점 참조하시고 네 BH 함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금요일 TV 방송에서 음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들을 몇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종목 내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BH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 네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이고 그렇죠 네 실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자 그리고 재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애플의 아이폰 4개 모델에 모두 공급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철수 가능성 그렇죠. 이런 재료가 있고요. 밸류 네 밸류도 PER 8배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리고 수급 네 수급 또 최근에 네 기간과 외국의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적 재료 밸류 수급을 모두 갖춘 종목이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 네 제가 볼 때는 올 뭐 연말 쯤에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뭐 한 99.9%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참 조심 되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매물이 있겠죠. 그렇죠. 네 특히 연초 이후에 좀 주가 좀 이렇게 좀 내려 앉다 보니까 오늘 좀 매물이 있는 구간인데요. 이런 매물만 오늘 수호한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네 계속 레벨업이 진행 될 거니까 BH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금요일날 제가 TOPPIC으로 말씀드렸던 BH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예전에 뭐 직접 IR 그러니까 기업 설명회도 갖다 왔던 종목인데 네 산에 좀 기술력도 있고 산에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그 다음 종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는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어테크닉스는 삼성과 LG 모두의 공급한 업체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그리고 BH까지 세 종목 말씀드렸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향 네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내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그 2013년에 네 OLED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년 정도 되었죠. 근데 올해 이제 8년 만에 이제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네 중소형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OLED 패널을 채택하면서 네 애플의 네 부품업체 다변화 전략으로 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네 중소형 쪽을 네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자동차용 네 OLED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그 OLED 분야에 흑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LG 디스플레이가 되는 네 네 올 하반기에 네 중국의 광주 공장에 네 대형 OLED 생산 능력 50%를 신규 증설할 거다. 네 네 요런 견해가 네 요런 예상이 상당히 좀 네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네 일부 네 증근사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증설할 거다 네 요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올 하반기에 뭐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올 하반기에 대형 OLED 쪽에 투자 증가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삼성전자 쪽에 이제 공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앞에서 말씀했지만 내년 이제 CS를 CS에서 이제 OLTV를 좀 공개하게 되는데요. 근데 삼성의 컨런던 OLED는 아직 수율이 안정화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생성 캐파도 어느정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LG 디스플레이에서 네 OLED 패널을 좀 공급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이 네 삼성전자 쪽에 일단 부인은 했죠. 네 부인은 했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거의 뭐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쪽에 내 공급이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히 LG 디스플레이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삼성이 이제 OLTV를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한다면은 LG 디스플레이가 내 W OLED, 화이트 OLED 쪽을 지금 공급할 걸로 보이시는데요. 일단 OLTV 내에서도 컨런던 OLED는 좀 기술적인 난이도 높습니다. 보통 보면은 어떤 제품을 낼 때 보통 그 기업은 보통 이제 상위 모델과 하위 모델로 나눠서 내는데요. 하위 모델 쪽에 W OLED를 채택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상위 모델은 아직 캐파도 적고 그렇죠. 수율도 낮기 때문에 상위 모델 쪽에는 컨런던 OLED로 가지 않을까. 요런 전망이 좀 우세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LG 디스플레이 네 요런 여러가지 좀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뭐 좀 실증을 보시면은 네 여기 바로 올해 2021년입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적자였죠. 영업익 순이익이 좀 적자였던 회사인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흑자전환하고 영업익이 2조 1,760억원 지금 이상 되고요. 자 그리고 순이익도 1조 2,000억원 예상됩니다. 일단 뭐 내년에는 1조 9,000억원, 내년에는 2조 1,000억원 거의 뭐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지난해 재작년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구간이니까 네 고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뭐 삼성 쪽에 공급이 늘어난다면은 앞으로 실적 추정치는 계속 이제 상향될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창사일에 최대 실적이 예상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네 2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닉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LG 디스플레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네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퍼가 한 7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 되어 있고요. 네 저평가 되어 있고 올해 또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놓을 만한 종목이니까 현재 주가에서는 네 충분히 한 번 더 레비를 시도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네 120일선에서는 어느정도 지지가 해서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120일선에서는 계속 지금 지지가 나타납니다. 네 지지가 나타나면서 충분히 네 주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고요. 단기전 한 2만 5천원 전후에 매물이 있습니다. 이런 매물만 소환하면은 한 번 더 레비를 없이도 개선되는 종목이니까요. 그것 좀 참조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네 그 다음 종목 네 그 다음 종목은 실리콘 웍스입니다. 네 지금 실리콘 웍스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실리콘 웍스는 지난 금요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네 주가가 네 상당히 흐름이 그렇죠. 네 지금 견주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우성향의 추세 계속 이어지는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히 네 추가 상승도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웍스는 네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DDI. 네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를 네 공급한 업체인데요. 지금 네 DDI는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또 여기 못 따라가다 보니까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급이 타이틀 해보니까 올 하반기에 DDI의 네 가격이 인상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가격이 인상되고 네 일단 뭐 실리콘 웍스는 네 DDI 업계 내에서도 점유율 3위 업체입니다. 네 글로벌 3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리콘 웍스 현재 뭐 포도 네 내년 이상 실적 대비 한 10.4배 순수점입니다. 그래서 네 실적 보시면은 올해가 바로 여기죠. 네 2021년인데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난해 942억 원인데 올해는 2133억 원 내년에는 2250억 원 내년에 2584억 원으로 이익이 네 꾸준하게 수준 가구요. 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도 지난해 725억 원에서 올해는 1718억 원 내년에는 1800억 원 내후년에는 2100억 원 때까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구요. 그래서 네 요즘 뭐 내년 예상 순이익이 1800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8948억 원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올해 내년 예상 순이익 대비 네 현재 시총은 10.4배 정도 수준으로 네 그렇게 별류는 비싸지 않습니다. 네 별류에이션이 그렇게 좀 좀 고평가됐으면은 어느정도 이제 고점 라인이니까 음 조금 이제 우려감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 뭐 여전히 지금 별류는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니까 요즘 뭐 제가 볼 때는 음 지금 현재 주가 라인에서는 네 일단 좀 분할 관찰 접근은 지금 유효하고 특히 눌림목 구간에서는 네 기회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고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실금 호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음 이렇게 좀 눌리는 구간이 있죠. 네 약간 좀 눌리는 구간이 항상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 나온 구간이 있죠. 항상 이 구간이 항상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지금보다는 약간 좀 눌린 구간에서는 네 상당히 좀 접근이 용이한 종목이고 만일에 네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 하더라도 좀 분할 관점에서의 접근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종목인데 네 수급도 지금 보시면은 네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구요. 기간은 특히 연기금이나 투신, 보험, 금융자 쪽의 매수도 들어오고 최근에 기간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간에 쌍그레 매수세가 계속 좀 이어지는 종목이니까요. 네 실금모스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구요. 그래서 우상향의 주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금모스까지 좀 큰 글씨 종목들 한번 점검해 드렸는데요. 자 그럼 네 좀 작은 종목 작은 글씨에 빨간색 종목들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 시스템의 지금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에피 시스템은 네 이 OLD 쪽에 ELA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OLD 쪽에 장비 특히 ELA 장비라는 것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장비주들은 보통 이제 투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실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 시스템 앞으로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TV 투자를 제기하면서 상당히 좀 수익의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실적춘지를 보시면은 올해 2021년입니다. 네 지난해 영업이익은 463억원 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580억원 내년에는 664억원 내후년에 79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가 지금 기대되고 있구요. 순이익도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는 413억원 내년에는 465억원 내후년 518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추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OLD 투자증가사이클과 맞물리면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구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년 예상 순이익이 465억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500억원 됩니다. 그래서 PE 한 10배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네 주가는 최근에 특히 6월 들어서 한번 크게 슈팅이 됐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1번쯤 물량이 나왔구요. 하지만 요즘 뭐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만 4천원 구간이 저항매물 구간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매물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구간에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 3만 4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눌렸는데 한 3만 4천원 구간에 네 이런 저항매물을 소환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최근 업계에서는 4만 2천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격대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환하면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간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6월 들어서 급등 이후에 음봉도 그려졌지만 최근에 외국인 기간에 꾸준하게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구요. 그리고 실적도 꾸준한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질 만한 종목이니까 에피 시스템 그 점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단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 3만 4천원 전후 간에 매물 때 일단 기억하시구요. 매물 때 소환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가신 종목이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피 시스템 한번 살 봤구요. 네 그 다음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최근에 소재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인데요. 덕산 네오룩스는 이런 특히 중소형 OLD 패널에 레드 호스트 레드 프라임 그리고 그린 프라임 HTML 같은 이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컴튼닷 OLD TV 패널에 HTA를 공급할 예정이구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OLD 패널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OLD 소재 공급에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게도 OLD 소재 공급이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는 특히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향에 투자가 크게 늦는 구간에서 선황에 큰 수혜가 기대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지를 보시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529억원이 지금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401억원 올해 529억원 내년에는 666억원 내후년 804억원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위도 지난해 333억원에서 올해는 483억원 내년에는 580억원 내후년에는 695억원으로 가장 앞자리가 바뀌죠. 일년에 100억원 이상씩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원으로 조금 이제 밸류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PER 한 28배까지 주가가 지금 올랐구요. 최근에 주가는 거의 한 6만원 언저리에서 지금 조정이 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가파르게 이런 기대감이 선반이 됐다고 볼 수 있겠구요. 최근에 주가는 약간 좀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 매수세가 예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최근에 기간 매물이 지금 나오죠. 최근에 약간 좀 행보 국면에서는 기간들의 매물이 지금 나오는데요. 기간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죠.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하지만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우상량의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일단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하셔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어느 정도 매물이 추가로도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대응해 보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OLD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는 OLED 중간체라는 소재를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OLED 중간체는 네. 고객사의 OLED 소재 업체가 생산하는 OLED 발광층과 공통층 소재의 원료로 좀 사용하게 되고요. 네. 고객사의 OLED 소재가 이제 OLED 패널 업체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OLED 소재 시장 내에서 네. 고객사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네. 중간체 사업의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이 회사는 OLED 외에도 이제 반도체 특히 그 랜드 생산에 쓰이는 네. 증착 소재를 또 공급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랜드 증착 소재를 네. 공급하면서 네. 반도체 쪽도 최근에 이제 성장 사이클이 지금 진입한 구간이죠. 자. 반도체 쪽에 소재 공급으로 인한 또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 사도 네. 올해 2021년에 영업이 거의 238억 원 이상 되는데요. 지난해 140억 원이었고 자. 지난해 대비 올해 한 100억 원 정도 영업이 증가합니다. 내년에는 306억 원 내후년에 365억 원으로 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구요. 순위 또 지난해 127억 원에서 올해는 221억 원 내년에는 278억 원 내후년에는 328억 원으로 순위 또 꾸준한 증가 추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덕산텍 코피아는 현재 시가 중액이 3951억 원인데요. 네. 일단 뭐 내년 예상 순위 278억 원 대비 PER 14.2배 정도 네.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최근에 네. 숙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에 네.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을 꾸준하게 사고 있고 네. 기관 같은 경우에도 네. 연기금 네. 뭐 투신 네. 보험금융자 쪽에 매수해서 좀 들어오죠. 최근에 기관 매물 좀 들어 나왔다가 다시 기관에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네. 중반부터 네. 기관 매수세도 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최근에 네. 네. 한 2만 3천 5백 5백원 정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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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매물 관해서 좀 저항 매물이 지금 나타났구요. 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네. 이 종목도 네. 뭐 지금 관해서는 네. 다시 네.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고 감안할 때 기관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 충분히 한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지금 네. 현재 구간이 지지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마늘에 계속 좀 더 네. 반등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는 한번 더 접근이 좀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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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업 쪽에 또 공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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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LG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서로 두고 있구요. 반도체 쪽으로도 장비를 공급하는데 반도체 쪽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구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공중에 사용되는 증적 장비를 전문적으로 공급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주가는 우상향의 주세가 이어가고 있죠. 이 종목도 일단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사들의 투자도 계속 늘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구간보다는 약간 좀 눌린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에 유의하다고 말씀드렸구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지난해 2020년에 적자였죠. 올해 2021년에는 흑저전화입니다. 730억원 이상 되구요. 내년에는 1,240억원, 내년에는 1,360억원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한 종목이고 순이익도 올해는 540억원, 내년에는 930억원으로 이익도 계속 증가하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상 순이익이 930억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7,300억원이죠. 버는거 대비 10배 최대지 않죠. 그래서 8배 조금 넘는 수준이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고 앞으로 증착장비 쪽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수요에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LG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 중에 순이익 시스템과 동화 엘텍을 빨간색으로 칠했는데요. 일단 순이익 시스템하고 동화 엘텍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주로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로 이제 순이익 시스템이죠. 네 순이익 시스템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만원에 채 되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제 뭐 3만원 가까이 주가가 올랐구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자 동화 엘텍도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기대감. 대긴 동화 엘텍은 네 순이익 시스템이 바로 자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의사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사내증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뭐 이 두 종목은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 테마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증강현실 AR이나 이런 VR 네 가상현실 쪽에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에 시장이 개화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뭐 선이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OLED 장비를 개발해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속 공급하고 있구요. 그래서 뭐 지난해에는 네 중국의 BOE의 양상용 마이크로 OLED 장비를 네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BOE는 하반기에 마이크로 OLED를 채택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 중에서도 네 앞으로 특히 마이크로 OLED 제조 장비 쪽에 네 수요가 사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선이스템하고 네 동아일택은 마이크로 OLED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실적보다는 이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사나이 크게 네 오버슈팅 측면이 있으니까요. 일단 네 테마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일단 실적보다는 이런 좀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네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네 지금 접근은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조종이 나온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고 네 한가지 뭐 유의할 점은 항상 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죠. 오를 때는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는데 또 조종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네 좀 급등락이 좀 이어지죠.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또 조종받는 구간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그렇죠. 이런 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네 테마적으로 네 어느 정도. 네 뭐 비중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신 게 좀 낮지 않을까 보여지구요. 자 그리고 네 일단 뭐 테마적으로 네 일단 여러분 급등락 변동성을 감안하셔서 한번 좀 대응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선의 시스템 동화일 때까지 한번 네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방송에서는 네 지난 금요일 네 주머니 마인드맵의 주제였죠. 바로 이제 네 OLD 관련된 네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네 훌드 봤구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 종목 위주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종목들 잘 참조하시구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음 뭐 빨간색에 큰 글씨 있는 종목들은 네 뭐 지금도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음 접근이 지금 유효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니까 네 고점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네 OLD 종목들은 앞으로 투자 사이클이 본격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네 충분히 네 계속 우상향의 추세는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OLED는 특히 이제 사이클형 산업입니다. 한번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계속 사이클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성량 가지고 있구요. 자 그리고 제 종목들도 업체 삼성 디스플레이 하고 LG 디스플레이도 나눠서 살 봤는데 이런 네 업체별로 또 이런 투자 계획이나 네 투자 모멘텀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구요. 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구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